내일부터 LG유플러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유플러스 모바일 TV에서 실시간 CJ E&M 채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. 업계에 따르면 CJ E&M은 LG유플러스와 오늘 자정까지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유플러스 모바일 TV 내 CJ E&M 채널 송출을 중단합니다. 대상 채널은 TVN, TVN스토리, OTBN, 올리브, 엠넷,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입니다. 양사는 최근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벌여왔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LG유플러스와 CJ E&M 간 협상 결과에 따라 KT OTT인 시진과 CJ E&M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